과거 15년 동안 디즈니를 이끌었던 밥아이거가 다시 CEO로 돌아섰습니다. 디즈니는 OTT 서비스 디즈니플러스의 엄청난 적자로 인해서 실적이 곤두박질 쳤는데 밥아이거가 자신이 1년 전에 후계자로 직접 뽑았던 밥제이팩을 끌어내고 다시 2년 동안 디즈니를 이끌기로 했습니다. 과연 OTT 기업들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부를 켤 수 있을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밥아이거의 콘텐츠에 진심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CEO인데 다시금 돌아왔다라는 소식에 디즈니 월가가 환호를 하면서 디즈니에 수급이 몰렸던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다시금 밥아이거가 CEO로 돌아서게 된다면 사실 디즈니플러스 시장에 좀 외면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OTT 판매가 좀 바뀔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죠. 사실 디즈니 최근에 나왔던 이런 만화들 보시면 예전보다 재미없어요. 감동도 좀 덜하고. 동심이 좀 파괴된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제 동심이 파괴된 것도 있는데 사실 이전만큼의 뭔가 이렇게 임팩트 있는 작품들이 좀 잘 안 나오거든요. 그게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밥아이거가 다시 돌아왔다라는 거는 저는 이제 그 사람이 돌아와서 OTT 경쟁은 더 심화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디즈니 쪽에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게 가입자 수는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수익이 안 나거든요. 그럼 수익성이 안 난다는 건 수익화를 하기 위해서는 컨텐츠적인 경쟁력을 한다거나 아니면 넷플릭스처럼 중간 광고를 한다거나 그런 이슈들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또 이제 이런 캐파를 차지하기 위해서 시장의 MS를 차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할 것이고 그럼 그 안에서의 컨텐츠도 굉장히 좀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 보다 더 재미있는 컨텐츠 보다 더 좋은 플랫폼 UI를 제공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굉장히 좀 큰 수혜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좀 이제 이 스토리를 좀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오늘 오르고 있어요. 제가 이슈 잡았을 때까지만 해도 시장에서 완전 외면을 당했는데 일단은 좀 트레거가 된 거는 두 개입니다. 이번에 이제 넷플릭스 가입자 수 증가 그리고 이런 밥아이거의 복귀 두 번째로는 이제 중국 쪽에서의 이런 OTT 개방 소식이 있었죠. 한편에 그런 드라마가 영화가 또 이제 오픈이 됐는데 6년 만에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컨텐츠 쪽의 시장이 좀 개화를 또 여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으로 일단 스토트를 하는 건데 우리나라 컨텐츠의 위상을 한번 되돌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까 좀 고민인데 지옥, 이런 스위트홈, 지금 우리 학교는 이런 이름만 들어도 오징어 게임 이런 것들 보시면 정말 이런 가입자 수를 바뀌게 만드는 컨텐츠들이었어요. 특히나 우영우가 땡큐 우영우라고 할 정도로 넷플릭스에서 감사 표현을 했는데 그게 뭐냐 결국에는 컨텐츠가 어떤 컨텐츠가 있느냐에 따라서 컨텐츠의 이런 OTT 플랫폼의 가입자 수가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컨텐츠 제작사의 위치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얼마나 컨텐츠를 잘 만드느냐가 중요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드라마의 제작 비용이 가성비가 가성비가 엄청나죠. 미드의 10분의 1 정도 여전히 낮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플랫폼 순위 보시면 우리나라 드라마들이 진짜 나올 때마다 좀 휩쓸고 있거든요. 그만큼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낮다라는 거죠. 그러면 향후 OTT 경쟁이 심화가 되는 부분이면 너도나도 우리나라 컨텐츠 제작사들의 컨텐츠를 받아갈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돈 버는 거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런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사고를 확장을 하면 컨텐츠 제작을 할 때 CG 업체들도 당연히 좀 관심을 봐야겠죠. 후발로. 그리고 이번에 오늘장에서 알로이스 같은 종목이 움직이는 거는 OTT 이제 세트 박스. 그런 쪽은 이제 후발로 가는 거고 결국엔 컨텐츠를 얼마나 제작을 하느냐. 그리고 오늘 사실 다른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 웹툰 쪽도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1차적인 IP를 제공을 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앞뒤 시그널들을 좀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서 해당 섹터를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사실 이 섹터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가 던진 공에 너무 세게 맞았어요. 가입자 수가 줄어들 거라는 우려감.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그 기간에 잘 살펴보시면 넷플릭스만 줄었고요. 나머지는 오히려 늘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가입자 수가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넷플릭스가 가지고 있는 그 지위. 전기차로 치면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지위였죠. 이전에 워낙 돋보적인 지위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쪽 시장이 무너지게 되면 컨텐츠 제작사는 안 좋을 거야라는 시장의 인식이 생겼고 그때부터 좀 지수가 안 좋다 보니까 대표적인 종목 스튜디오 드래곤으로 말씀드리면 주가의 위치에너지가 거의 9만 원대 초반에서 5만 원대 후반까지 빠졌습니다. 맞아요. 그때 개파락을 엄청 크게 하고 나서 회복을 못했잖아요. 그렇죠. 회복 자체를 못했죠. 그런데 대부분의 컨텐츠 종목들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그 안에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종목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는 사실 주가는 역행을 했다. 그러면 사실 이번에 이슈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갈 확률은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흥행하는 드라마에 따라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재벌집 막내 아들 레몬맨? 네. 처음 보고 있어요. 지금 1, 2, 3편 봤는데 사실 편성도 좀 독특하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럼 토일로 나오는 경우가 좀 드물어요. 그만큼 편성에 힘을 줬다는 느낌이 있는 거고요. 속도감이 있다 보니까 시청은 좀 이어서 될 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3회만의 10%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드라마의 흥행 하나하나가 사실 주가의 급등이 나올 것이고 그럴 때마다 이전에 또 좀 순환매 관점이 많이 돌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거 슈룹 슈룹은 보고 계신가요? 아니요. 요즘 재미있는 거 잘 알고 계시는군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드라마들 10%가 넘는 드라마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긍정적이고 넷플릭스 순위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서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디즈니의 CEO가 복귀하는 거에 우리가 주목을 하는 건 파이프라인이 하나가 더 생겼다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의 한안영 같은 경우에도 중국 시장 OTT 기업으로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생긴다라는 점에 주목을 해볼 만한데 그럼 콘텐츠 관련주도 있고요. 아까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VFX 기업들도 있고요. 어떤 기업들의 최선호주를 보고 있고 주목하고 계시는지요. 일단 저는 제작사를 당연히 단연 1등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는 스튜디오 드래곤을 꼽고 있는데 되게 억울해요. 왜냐하면 다른 종목꾼들 같은 경우는 드라마 하나만 잘 돼도 주가가 50%, 100%가 움직이는데 이 종목은 대박난 드라마가 최근에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안 움직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좀 축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분기가 사상 최대의 분기 매출이 나왔죠. 영업이익 쪽도 나쁘지 않았는데 이제 OTT 쪽에서의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수익성 부분에 대한 아직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는 좀 아쉽다라는 평은 있지만 향후 이쪽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콘텐츠 OTT 채널을 선택하는 기준이 될 수밖에 없어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단연 콘텐츠를 많이 만들고 또 재미있는 쪽으로 많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은 신인 작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드라마가. 그 자체가 콘텐츠가 재밌지 않으면 만들지 않는다는 거고 다른 제작사도 당연히 그런 걸 체크하겠지만 저는 그 안에서도 좀 독보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의 메리트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슈업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원 2가 또 12월 8일인가 7일부터 다시 합니다. 굉장히 재미있게 받은 건데 10회밖에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제 2기 나오면서 또 드라마 기대감들 그리고 어쨌든 또 캡팩스 부분에서도 확대가 되고 있고 캡티브 마켓이라고 해서 내부 시장에 대한 비율이 계속 줄고 있어요. 이전에는 계열사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비중이 90%였는데 지금 60%대까지 떨어졌고요. OTT 채널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자체는 앞으로 이제 구아이피들을 활용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정리를 드리겠고요. 네.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오늘 121선 돌파했거든요. 네. 사실 조금 급등이 나왔는데 저는 뭐 지금도 사실 괜찮다라고 봅니다.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시장 자체의 좀 변동성이 미국장의 휴장이라든지 이런 또 이슈가 있다 보니까 조금 6만 8,500원에서 6만 7,300원까지 분할 매수를 원래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너무 많이 튀겨가지고 6만 9,000원까지 좀 분할로 접근을 하신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8만 원 그리고 2차로는 저는 9만 5,000원대 이상은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절 라인 같은 경우 5만 8,000원입니다. 뭐 지금보다 갭이 많이 좀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5만원대 다시 빠지면 저는 2차 매수를 좀 권해드리고 싶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OTT 플랫폼의 다변화로 인해서 콘텐츠 관련주들의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언급해 주셨고 스튜디오 드래곤 탑픽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이슈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볼까 하는데 그러면 두 번째 종목을 살펴볼까요? 스튜디오 드래곤 좋습니다. 오늘 8% 넘는 강세 보였고 두 번째로 좀 눈여기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레몽레인이에요. 아, 레몽레인이요? 어제 좀 강세 나왔는데. 네. 저는 뭐 추가로. 왜냐하면 이게 연초에 이 종목은 스피드 종목 10에서도 언급을 많이 드렸던 종목인데 연초에 목표 주가 4만 원대 나왔거든요. 지금 이제 2만 원대 후반에 3만 원이 들어갈랑 말랑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재벌진 막내 아들이 이제 초기예요. 1, 2, 3편밖에 안 했기 때문에 만약에 시청률이 15%, 16% 올라가면 우영호 때처럼 한 번 좀 강력한 시세가 나올 수 있고요. 또 신병 2가 저는 신병을 굉장히 좀 재미나게 봐서 그때도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신병 2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제작하는 부분에 대한 메리트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종목이랑 같이 보셔야 되는 게 위즈육 스튜디오인데 그 위즈육 스튜디오가 오늘 좀 7%대 상승 나오고 있죠. 이게 이제 CG 쪽을 담당하고 있는데 레몽레인이 결국엔 위즈육 스튜디오 그런 그룹, 컴투스 쪽과 연관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움직임이 나오게 된다면 같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도 앞서 말씀드렸던 VFX랑도 좀 같이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좀 급등이 나왔고 올선과의 조금 이격이 있다 보니까 단기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이 건강한 조정이 나온 이후에는 좀 추가적인 상승력은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추가적인 좀 조정이 나올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얼마까지 좀 조정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면 좋을까요? 저는 5.1선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종목군들 보면은 이제 5.1선과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지면 약간의 좀 기간 조정,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주가가 떨어진다라는 게 아니라 주가의 움직임이 이제 크게 등락이 없이 그러면 이제 이 평선이 평균값이니까 저절로 이제 봉들이 많아지면 이게 빠르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5.1선과의 터치가 좀 이뤄질 확률이 굉장히 높고 좀 강하게 매물이 출혜가 된다라고 한다면 11선까지도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이제 상승 초입 부분이고 드라마 초입 부분이어서 저는 충분히 조금 더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보유자분들께서는 분할 매도로 조금 조금씩 물량 정리하면서 상승력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신규 매수자 같은 경우는 5.1선에서 11선 부근 사이에서 분할 매수하신다라는 관점으로 접근 대응을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OTT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나누는 게 중국에서 6년 만에 한한영을 발효하고 난 뒤에 영화를 상영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중국에서 최근에 행보를 보게 된다면 한한영을 좀 해제하지 않을까? 그 기대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컨텐츠주 저희가 주목해보고요. 엔터주라든가 게임주도 최근에 주목받고 있잖아요. 사실 확장을 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확장하면 될까요? 엔터랑 게임주 당연히 확장해야 되고요. 조금 더 욕심불해본 화장품까지 화장품이요? 네 화장품까지 화장품이라면 어떠한 종목 좀 보고 계세요? 최근에 그래도 좀 수급적인 흐름이 좋았던 게 아모레퍼시픽인데 리오프닝 쪽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차익이 나오죠. 왜냐하면 제로코로나 또 봉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화장품은 후순이에요. 후순이고요. 엔터랑 게임 쪽 보셔야 되는데 그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전에 룸투코리아가 이번에 상한가를 빠르게 직행을 했었던 이유가 판호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었던 예전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게임주 판호들이 나올 때 주가에 들썩임이 있었던 테마가 있어요. 그 종목군들 위주로 일단 편승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열혈 광고라든지 기타 미르라든지 이런 IP가 굉장히 오래되고 중국 쪽에서 흥행을 했었던 이런 쪽에 대한 관심도들은 계속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엔터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이 아니더라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실적이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연말 연초로 대면될수록 사실 이런 엔터 섹터는 좋을 수밖에 없고 특히나 SM 같은 경우는 그런 M&A 관련된 이슈까지 터졌다 보니까 하이브를 제외한 대부분 들은 좋은 흐름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하이브도 같이 따라가긴 할 텐데 방탄이라는 너무 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조금은 후순위로 밀릴 수 있고요. JYP 같은 경우는 실적에서 깡패. 그리고 YG가 시장에서 증권가의 분석이 좋지는 않잖아요. 너무 블랙핑크에 의존했다라는 이야기 나오는데 YG도 괜찮겠습니까? 의존을 해도 돼요. 의존을 해도 되는데 이제 리스크가 있는 거죠. 아무래도 대표의 이런 구속 이슈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담감은 좀 있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OTT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다뤄봤고요. 중국의 한안영 해제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던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헤르메스 스타 카창한 본부 장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